안녕하세요. 저는 홍성 가구단지 내에서 18년째 운영하는 가구 백화점 대표 이원학입니다. 직장 상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기를 세례해 주셨었는데 의연치 않게 그분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접하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직장 상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을 접하지 못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천평 규모의 백화점 형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1층, 2층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작한 제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장롱, 침대 및 흑침대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와 도료를 사용한 주니어 가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안 인테리어와 맞게 맞춤 제작한 쇼파및 침대도 있습니다. 이태리 하이모든 스타일 쇼파와 메모리폼 침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곳에서 다양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장하고 직가래하는 품목이 많아 유통비용 절감 및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철칙입니다. 두 번째 철칙은 제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AS도 중요시 여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백화점 많이 찾아주세요. 이태리 하이모든 스타일 쇼파와 메모리폼 침대도 있습니다.